자, 초급 쇄골 라인을 만들어주는 스트레칭 해볼게요. 무릎 꿇고 앉거나 불편하면 아빠 다리, 허리 뒤에 깍지 솜. 후 내쉴 때 깍지 손등을 발바닥 또는 땅 쪽으로 쭉 끌어내려 볼게요. 다시 내쉬면서 후, 마시면서 살짝 풀었다가 내쉴 때 지그시 끌어내려 볼게요. 어깨 가슴이 뒤로 활짝 열릴 수 있을 만큼.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구, 아홉, 열, 잠시 유지, 지그시 가슴 더 활짝 열어주고 후 내쉴 때 복부도 같이 당겨서 너무 허리로 쏟아지지 않게요. 올라오고 풀어주기.